앞으로 갔다가 아유 같이 저희랑 함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 옆에 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옆에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다시 올까요? 한번 갈까요? 네 인사 한번 가죠 갈게요 갈게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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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잘 보여요? 여기는 진짜 아쉽겠죠? 그쵸? 그쵸? 앞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텐데 저희 다음에 함께 할 곡은 저 진짜 이 페스티벌과 잘 맞는 피버 섹시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아니게 섹시한 곡을 할까 하는데요 그 순간에는 이 페스티벌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같이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식씨 봉식씨 안드란태씨 무슨 노래일까요? 봉식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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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식씨